1.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유연한 사고를 가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비대면 화상교육도 토모노트와 함께라면 문제없습니다. 토모노트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유아와 교사 모두가 주체가 되는 수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든든한 놀이 지원자인 교사를 위한 추천놀이 주제와 다채로운 문서자료, 유아의 관심사에 따라 놀이 계획안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개정 놀이 과정 맞춤형 스마트 검색과 놀이 관찰 기록 기능은 물론 한글, 수, 영어, 한자 등 주제별 학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협력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인성, 창의성 프로그램 몸으로 익히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유아 스스로 생각하고 놀이하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제 심화 프로젝트 프로그램 전 인류의 공통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자연과 동물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숲 프로그램 등을 기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체험 중심 프로그램도 걱정 마세요. 토모노트가 잘 만들어두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다양한 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놀이의 감성과 예술을 접목한 클래식, 악기탐생,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키즈 요가와 키즈 줌바 댄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토모노트는 신기술을 통한 놀이 체험도 준비해두었습니다. 간접 체험을 통해 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증강현실과 홀로그램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내가 그리는 대로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프리드로잉은 놀이의 즐거움을 일깨워줄 수 있는 개정놀이 과정의 목표에 딱 맞는 신기술입니다. 다가온 디지털 시대 우리 원과 가정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소통을 돕는 사람 중심의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까지 미래에 발맞춰 변화하는 교육 역시 토모노트가 가장 잘합니다. 토모가 만든 동화는 다릅니다. 토모노트의 혁신적인 기술과 실물책이 결합된 프리미엄 프로그램 토모동화는 9차 시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1천여 권의 동화책 직접 동화를 녹음하는 오디오북 증강현실 동화책 홀로그램 동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우리 원만의 전용 도서관 앱을 제공합니다. 토모노트에 교구가 없어서 아쉬우셨나요? 플레이 키트를 더해보세요. 프리미엄 프로그램 플레이 키트는 누리 과정에 맞춘 수준별 월 2개의 교구와 총 12차 시의 멀티 활동을 제공합니다. 창의성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교구와 교구를 활용한 다양한 확장 놀이를 통해 놀이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실 속 텃밭 프로그램 키즈팜은 교실 안에서 식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동안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책임감을 갖게 되며 내가 기른 식물을 요리 활동으로 확장하며 즐겁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토모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토모 행사를 진행해보세요. 흥미로운 주제에 다양한 신기술을 결합하여 행사에 참여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정에서도 포모링을 통해 원에서 배운 학습 콘텐츠를 확인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학부모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포모노트의 교육 효과는 이미 많은 선생님들의 입소문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참여하고 생각하고 선생님, 친구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통해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교육 학습 콘텐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